1, 2, 3, 1 2, 2, 3 3, 4, 6, 6, 7, 8 네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remaining 네, 감사합니다 네, 전화드리기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팔짝, 팔짝 웃으면서 손님을 맞아야지 왜 인사를 써요? 야심이 편지름 다시 패이겠네. 아우 됐어요. 화끈어요. 이봐. 이봐. 눈치 없이 거기 껴서 뭐하는 거야? 이 순간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데 부부싸움 했다고 등 돌리고 있잖아. 내가 누구야? 안 싸던이잖아. 두 사람을 친하게 해줘야지. 안 그래 여보? 김 회장님! 축하합니다.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쩝니까 작은 딸부터 보내서. 사랑이 먼저지. 나이가 먼저겠어요? 아유 그녀는 뭐 병원일로 워낙 바빠서요. 급하긴 급했구만. 큰아들도 연락 안 한 거야? 예. 그념이 지금 피지액 투어 중이라서요. 이번에 우승을 넘보고 있습니다. 회장님. 지난번에 부탁드린 그 일은... 선수가 났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. 회장님. 감사합니다. 저 살았습니다. 저를 선친구와의 일로 저를 고약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요. 이 사람아. 지난 일은 왜 꺼내놔? 다 잊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역시 대범하십니다. 자리 상속으로 마련해 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괜히 서둘러서는 성준인도 못 오게 하고. 우리 잘생긴 아들 얼마나 섭섭할까? 정인한테 준가봐. 눈에 안 보면 불안해. 아주 성인들이 많이 왔어. 어머니. 축하드립니다.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은 날씨도 이랬는데. 어머. 구하기 힘든 옷인데 어디서 사셨어요? 우리 할머니 치매띠 즐겨 입던 거랑 똑같네.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 기사가 어떤 일로? 당연히 와있죠. 이렇게 좋은 날씨. 돌아가신 회장님이 계셨으면. 좋은 날 분위기 깨게. 왔어? 그래. 축하한다. 있는 집이라 그런지 손님은 되게 많네. 화원도 대통령 화원까지 걸려요. 그래 고맙다. 그렇지 않아도 자리가 부족한데.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라. 그러지 말고 감 기사 이왕 왔으니까 손님들 차 좀 봐줘요. 그러면 되겠네. 우리 아버지 너네 집 기사 아냐? 그런 거 그럼 질말든지. 이 자식이. 저기 가라. 좋은 날 와 그래. 저기 적당한 데 잠자고 있어라. 정 대표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49. 49. 50. 어제 몇 시까지 전화 기다렸는지 알아? 정인아. 이 피부 어쩔 건데 화장 뜬 거 보여 안 보여? 그래도 이쁘기만 한데 뭐. 원래는 더 이뻐. 어제 전화 안 받고 뭐 했는지 솔직히 불어. 솔직히 말하면 화 안 낼 거야? 어. 총각. 파티. 나 결혼 안 해. 정인아 정인아 정인아.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그냥 술 몇 잔 마신 게 다야. 알잖아 나 너밖에 없는 거.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. 내가 딴 짓이라도 했으면 이 눈을 뽑는다. 뽑아. 그래? 그럼 써. 응? 뭘? 지금 한 말. 나 아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면 눈알 뽑는다. 써. 아이고. 야 정인아. 웃어? 결혼하기 싫구나.